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하는 길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죠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오늘도 지수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볼텐데 야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당분간은 방향을 좀 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었었는데 뭐 제 예상이 좀 틀린 것 같네요 뭐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 위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시에서 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거 봐서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제 분석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3300포인트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좀 버거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는 악재는 없고 또 호재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많고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재료로 따진다면은 악재가 될 만한 재료가 훨씬 많은데 일단 올라가자라는 거죠 왜? 지금 당장 악재가 안 나왔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모습을 정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역시 중국이죠 중국 지수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올라갔으니 아무래도 이거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에이 그러면 우리가 괜히 겁먹었잖아 이러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뭐 올라가는 걸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올라가면 그만 내려가면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라가도 그냥 증시고 내려가도 증시다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올라가는 걸 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갔으니까 신규매수 해야 될까? 추가 매수 해야 될까?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수익을 실환시키는 게 좋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유 기분 좋게 들고 있던 종목들이 막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팔았죠 뭐 어떡해요 뭐 오늘 수익 나면 팔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매도하고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좀 사놓고 비중은 조절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증시가 내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한 종목이 보여집니다 저렇게 장이 1.8% 막 1.3% 올라오고 있는데 에이 뭐 한 종목 상한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시장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시장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5종목인데 SMCNC 진짜 강한 편이네요 그죠? SMCNC라든지 SM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카페24도 보여지네요 카페24 저희도 수익을 오늘 실현을 시켰는데 뭐 역시나 아직까지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더 갈까 안 갈까 생각하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나면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페24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서 수익을 실현시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심 가졌다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실현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맥스트 역시나 이제 신규 상장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덱스터 역시나 N자 반대응 나오면서 또 큰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테마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0% 이하 빠지는 거야 MK전자, 제낙스 이런 것들 보여지는데요 제낙스 역시 상장 폐지되고 있는 종목 정리매매 중이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코세스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밖에 없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코세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당장 봤을 때 OLED 제조 장비, OLED 장비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세스는 아프지 않죠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삼성 합류 소식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엮이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세스가 엄청나게 상승할 만한 그런 뭐 요인이 있었을까요? 저거 이게 진짜로 급등할 만한 요인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SK아이닉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런 데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다 보니까 삼성이 메타버스에 뛰어들 거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 삼성 관련주는 뭐 안암전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세스가 뭐 지금 이때다 싶어서 뉴스를 내가지고 급등시킨 것 같네요 뭐 세력들이 항상 이런 걸 해요 개미들은 이런 건데 항상 속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삼성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삼성 관련주들 여러분들 코세스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했던 안암전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안암전자 이런 것들도 지금 더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기업만 보지 마시고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뭔가 매력이 있는 기업들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세스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역시 들고 있는 분들 전부 다 수익 중이겠죠 모든 사람이 수익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 없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익을 실현시켜서 챙겨 놓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드니까 뭐 여기서 괜히 진흙탕 싸움 하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서 다른 삼성 관련주로 조금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상한가 들어가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드는 옵티시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삼성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세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얘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코세스가 거래량이 오늘 1700만주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거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한가에 잠겨있는 건 53만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잠겨있는 모습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오늘 장중에 조금 풀려내려가거나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일단 상한가에 잠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빵 잠겼는데 도중에 풀렸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량이 위쪽에서 소화가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여기에 신규로 매수해서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시스라든지 코세스 이런 쪽들이 둘 다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 조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코세스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옵티시스가 상한가 들어가지 못하고 코세스까지 빠진다 둘 다 윗골이다 이거 쭉 빠져버리거나 뭐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음봉을 쭉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뭐 그 외에는 볼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카페24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야 밑에 잡아놓고 올라올 때 수익 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위쪽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따라붙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더 갈 수 있었기에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을 그냥 안전하게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걸로 명심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은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게임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카페24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도 먹거리는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뭐 증시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왔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증시가 좀 내려간다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투자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조금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 내 상태에 따라서 증시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 꼭 그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정고점을 뚫는지 안 뚫는지가 또 테스트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증시보다 내 종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 내 종목을 어떤 종목 잡아놓을지를 잘 선택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